고기, 고기 껍질로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떠 놓는 거야? 국자요? 성우가 잡았는데. 아, 맛있겠다. 오늘 먹어보는구나. 내가 잡은 생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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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이건 성우가 잡은 거다. 국물이가 육, 육. 진짜 맛있겠다, 저거. 어떻게 자세? 밥도 말아먹고 싶고. 아,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한 입만 먹어봐야겠다. 너무 감탄을 하니까.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와. 우리가 어제도 손으로 먹었지? 젓가락으로 먹지 않았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얘가 되게 담백, 담백한가 봐. 오.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무슨 맛이야? 비린내 같네. 진짜. 아,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먹길 잘했네.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맛이다니까. 진짜. 국물 살짝 얹어가지고. 얹어줄게. 내일 아침에 먹으면 맛없을 뻔했다. 오, 지금 딱. 아, 이거 대박이다. 맛있게 먹는구나. 아... 말도 안 되지. 아... 형은 진짜 잘 먹는다고. 맛이. 형아, 너는 약간 먹는 프로 쪽으로 가봐. 정말 잘 맛있게 먹어. 굽는 것도 잘 굽고. 아, 제가 제가 잡은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새우보다 진짜, 새우보다 10배 더 맛있었어. 진짜. 진짜 10배 더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배가 부르니까? 응. 아, 잠 잘 올 것 같아. 너무 길지 않냐, 그러면? 얼마나 고단했던 건지 눕자마자 금세 잠들어버린 병만족. 이제 해가 뜨면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대망의 출항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